오른쪽으로 건너뼈야 되는데 차 저기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밟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투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에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네요 언급되고 있는 강남소재 이용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지켜봐야죠 법소실장이나 마약을 제공하는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다수 조사받아도 될까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말씀 이거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다 될까요? 두 번째 날은 현 transplant 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